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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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큼 별이 보이는 우릴 견네 따뜻한 산 또 집히는 봄에 그댈 위로예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하늘바랑이 하늘바랑이 불러봤고요 오늘 저희 아멜리 콘서트 열었어요 아멜리 씨는 프랑스 출신 가수분이신데 제가 노래 끝나고 이제 아멜리 씨도 노래 부를 거예요 제가 많은 곡들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강남역 허프라자 이곳에서요 항상 쇼케이스 콘서트가 열리니까요 여러분들 좋은 공연 보시고 싶으시면 목요일마다 여기 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곡은 유성원의 이대로 멈춰 불러드릴게요 유성원의 이valuation 유성원의 이生活 유성원의 이 não 유성원의 이 USDA 오 초콜릿 보다 달콤한 그대 곁에 멈춰있죠 I know it's tonight 비치도록 아름다운 이 밤을 그대에게 맡겨요 너와 음악은 들지 말아요 그대 목소리가 노래야 저 불을 켜지 말아요 So love me die 이대로 멈춰 다시 의지하는 이 밤 그대로 춤춰 이 공간 속에 나와 눈을 맞추고 I say ah 그 흔적을 남겨줘요 I say no oh no 너의 여자 가득해 밤은 깊어가 그대 비추는 그대 별빛에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전화는 닫지 말아요 나의 진정 소리를 느껴봐 저 불을 켜지 말아요 So slow we die 이대로 멈춰 다시 오지 않아 이 밤 그대로 춤춰 이 공간 속에 나와 눈을 맞추고 I say ah 그 흔적을 남겨줘요 I say no oh no 너의 여자 가득해 아침에 내려오기 전 끌어안고 춤을 춰요 조금만 더 지금 이 순간 마지막인 것처럼 I say n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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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just a handful of beats 이대로 멈춰 우리 만의 이 밤 그대로 춤춰 이 공간 속에 나와 눈을 맞추고 I say no 그 흔적을 남겨줘요 I say no 널 여자가 될게 우 이대로 멈춰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공 아멜리씨 오셨어요 저는 오늘 게스트이자 MC인 리지이고요 이분이 바로 오늘 주인공 아멜리씨입니다 아멜리 콘서트라고 노래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멜리씨 새로 오신 분들 많으시니까 다시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프렌스에서 온 가수 아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프렌스에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가수 활동을 하고 계세요 진짜 굉장히 기특하지 않습니까 아멜리씨가 올해 몇 살이죠? 24살이에요 24살이요 이렇게 아주 어린 나이에 홀로 혼자 오신 거 같죠? 네 혼자 한국 와서 이렇게 한국 생활을 하는데 진짜 너무 그래도 재밌죠 재밌죠 근데 재밌죠 뭐랄까 위로 해주려는데 재밌죠 이러니까 말문이 막히네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다행이다 그러면 자 우리 아멜리씨 위대한 탄생 가요 예능 뭐죠?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에 나와서 가수 샌성훈씨의 극찬을 받은 우리 아멜리형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가수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국 활동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이랑 인스타도 하셨나요? 네네 아멜리 검색하면 나와요 네 네 다들 인스타 페이스북 아멜리 검색하셔서 우리 아멜리씨 활동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멜리씨 다음 곡 어떤 곡이에요? 다음 곡은 에일리 보여줄게 곡입니다 되게 I will show you 네네 I will show you 보여줄게 알겠습니다 보여줄게 신나는 곡이니까 여러분 같이 신나게 즐겨주세요 박수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대박 oz